미니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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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세계가 복잡하고 어떻게 본거야? 이대학이라고도 졸업하네 맞아, 똑똑한데? 이대학을 안해? 네 어? 야 너 얘네들 되게 깊게 알아요? 리바이덕을 알아? 알아요. 아 리바이덕 그거 아니에요. 와 무슨 똑똑한데? 너 루스의 사회계약서를 어떻게 알았어? 집에 옛날에 제가 한 7살인가? 2학년 3학년 때 집에 사회계약서를 책이 꽂혀 있었는데 이런 사회계약서를 생각되면 그 유명한 프랑스 시민연경이라고 해요.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? 루스 14세 죽여버리고 마리앙토아네트 이걸 못 쳐버리고,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요.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. 마르크스 두사람인데 앵글스하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역할이 누구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줄게 존스 영감이지? 네 존스 영감 메이저 영감 메이저 영감이 여기서 조지오일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마르크스는 사람을 두가지로 구별을 해 브루주와 프로레타리아라고 구별을 해 브루주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공장을 가진 사람들 프로레타리아는 그냥 노동자 일반 그럼 이 사람 프로레타리아가 얘한테 공장을 뺏어야 해 그럼 책을 읽는게요 줄거리 쓰는 거 줄거리 쓰는 터프가분 어우 꽉 점짜리에요 두 번째 내가 느낀 점 위주로 쓰는 게 그것보다 수준이 좀 높은 거야 세 번째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을 봤었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너네 생각이 바뀌거나 나는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 내거나 동물농장을 읽고 나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이 책은요 사회에서의 과거 권력 남용 그리고 그거 뭐였지 불평등 그럼 너는 혹시 그런 모습을 네가 여기 이제 살아있는 학교생활이 있을 수 있고 집에서도 놀 수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도 놀 수 있고 네가 경험한 것 중에 소소한 거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불평등이 중단이 있었어? 그런가요? 네 이게 그 당시에 사회를 녹여서 풍자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여기 동물농장에서도 막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었으면 되게 뭔가 그 시대에는 되게 완전 무섭고 공포스러웠고 이랬던 거 같은데 그때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때도 열심히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러시아 지금의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거 같아요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되게 칭찬하잖아 네 근데 그게 칭찬이 되다가 기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비난할 게 있지 근데 그게 비난의 대상이니 아니지 물어보는 거고 이걸 조금 더 니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또 학교 입장에서 그럼 또 힘센 애가 또 나와 힘센 애가 어떤 애를 왕따를 동물농장을 읽고 나서 여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좀 일도 안 하고 대디들의 대디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침묵하는 병랑이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벤자민이거든요 벤자민이 자기가 대디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도 침묵한 거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벤자민이었다면 뭐 법들 중에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법은 헌법소원을 하거나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이 법을 받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 일본에 있었을 때 내가 그냥 일제시대야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넌 독립군을 잡으래 그럼 그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